1차 대전 후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시스템으로 페널티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변상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유럽 대륙과 떨어져 있던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세계 모두가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는 기후를 잘 정착시키면 전쟁은 없어질 것이라며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되 조약 제1조에 국제연맹 창설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정작 미국 의회에서 반대하고 나선 데다 유명무실한 국제연맹 하에 베르사유 조약마저 팽하고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현재 유엔의 모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결성된 연합국의 회의기구로 유엔 분담금 1위 기부해 전세계 1위인 미국이 유엔총회와 기타 의사결정기구를 장악한 지 오래입니다. 특히 유니세프는 전액 기부금만으로 운영되니 자금의 22%를 내고 있는 미국이 삐지면 곤란한 기구죠. 강대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이를 막기 위해 예산의 최소 0.001%는 아무리 규모가 작은 후진국이라도 지불해야 하며 전체 예산의 22% 이상을 한 나라가 지불할 수 없도록 제안을 두었지만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현재 중국이 12%로 2위 상임위 사국 자리를 노리고 있는 일본이 8%로 3위인데 중국은 자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2위인 만큼 분담금을 더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미국 등의 견제로 쉽지 않고 일본도 자국의 영향력 축소를 우려해 분담금을 두 번째로 많이 내는 나라 지위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엔의 영향력은 설립 당시보다 크게 늘어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산하기구와 간섭은 덜 받으면서 전문적인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전문기구가 있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독립된 기구이지만 유엔과 상호협력 관계에 있는 기구도 존재합니다. 현재는 설립 목적인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보다는 포괄적인 국제 문제의 조정기구에 가까운 현실로 일본은 이 분담금으로 영향력을 키워 동해를 일본해로 주장한달지 제국주의 당시 저지른 위안문화 강제징용 학살과 수탈의 역사를 지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돈으로도 못 막는 사건이 터지는데 경제와 문화의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부상하면서 일본의 위상 역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2019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뉴욕 유엔 본부 연설을 신청했다가 유엔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진보 성향 일본 네티즌들은 bts의 유엔 본부 연설과 비교하며 아베 총리를 조롱했는데요. 스가 요시의 대 관방장관은 오히려 유엔 측에서 참석해 발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총리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아베가 당시 오사카에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의 결과를 드러내는 연설을 협의하자 안토니오 구테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일본이 여전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아름다운 연설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며 거절한 것이죠. 한마디로 회의 주제와 상관없는 자랑 연설을 하려다가 거부당한 것인데 거부당했다는 것에만 꽂힌 우익들은 가짜뉴스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은 유엔 운영 예산 부문 연간 지출액 세계 2위다. 연설조차 못하는 유엔이라면 탈퇴해야 한다. 일본이 빠지면 유엔은 100% 무너진다는 말에 제 정신인 일본인들은 아베 총리는 해외에선 안 통한다. 거짓말과 핑계로 국내에서만 통하지 라고 반박했는데요. 일찍이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을 탈퇴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해 현재에도 적국 조항은 삭제되지 않은 상태지만 1956년에 일본은 소련과의 국교 회복을 통해 소련의 일본 유엔 가입 반대를 철회시킨 후 유엔에 가입하고 비상임 이사국으로 최다인 10회에 걸쳐 선출되면서 부상했죠. 세계 2위의 유엔 분담금 지불 국가로 독일, 인도 등과 함께 상임 이사국의 확대와 가입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재 상임 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일본의 한쪽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합니다. 일명 커피클럽 정식 명칭 유나이팅 포 컨센서스는 지포를 반대할 작정으로 만들어진 국가연합입니다. 주요 국가는 독일에 반대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인도에 반대하는 파키스탄, 브라질에 반대하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그리고 일본에 반대하는 우리나라로 비교적 국제사회에서 힘이 약한 회원국은 커피를 홀짝이며 서로의 편을 들어 반대표를 던집니다. 상임 이사국 진출에 반대하고 싶은 나라가 있다는 단 하나의 공통적인 목표로 세계 최강의 연맹이라는 평을 듣는 커피클럽은 사실 전 세계 웬만한 국가들이 상임 이사국 증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지지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제고장클럽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클럽 참여국은 총 116개국으로 미국과 북한도 초청되어서 커피 마시고 갔습니다. 1951년 유엔은 한국재건단을 설치해 36년간의 식민지배 이후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말 그대로 잿더미 빈혈상태에 대한민국에 각종 물자와 엄청난 식량을 공수하여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은 오늘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지구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원을 받는 국가에서 2009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24번째 국가로 가입하며 과거 가난한 국가였던 시절 받았던 지원을 아프리카를 비롯한 저소득 국가의 한국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전승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가 수십년간 압도적인 차원으로 돈을 쏟아 붓는 윗빠진 독의 물 붓기 작전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국가 자생력을 바탕으로 한 고기 잡는 법 농사짓는 법을 설파하고 나선 것인데요. 차원이 다른 한국형 원조는 효율적인 자원 운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한국의 지원을 받은 국가들은 빠른 속도로 자립하며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는 국가들과 달리 자신만의 산업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형 원조에 많은 수혜를 입었는데 생수가 아니라 우물을 파고 소화되어 없어지는 쌀이 아니라 좋은 품질의 종자를 전수하고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었죠.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관점을 달리한 한국의 행보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유엔 역시 찬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엄청난 양의 돈을 지원했지만 나아질 것 없던 유니세프 활동은 그들에게도 고민거리였던 차에 도울 방법을 잘 아는 한국에게 전적으로 국제원조금뿐 아니라 앞으로 투자할 공적자금의 기회까지 함께 맡겨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솔솔 나왔다고 합니다. 내전으로 초토화된 루안다의 한국은 지난 1991년부터 2016년까지 8,300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지원했고 우간다 난민 출신으로 제노사이드를 종식한 폴카가메 대통령은 중진국 진입을 위해 안간힘을 쓰며 깊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원국 2위인 루안다는 기축기로 종합기술훈련원 2차 지원 사업을 비롯해 야록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 ICT혁신 역량강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과 개발 컨설팅 글로벌 연수, 민관협력, 해외봉사단 파견 등의 수위에 힘입어 천 개의 언덕으로 불릴 만큼 산악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빠른 정보통신망이 깔렸습니다. 한국의 KT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아 2014년 포지통신망을 깔아 휴대폰 사용자는 880만 명, 스마트폰 이용자는 66만 명, 인터넷 보급률은 33%에 달하는 통신강국이 되었죠. 세계식량계획, 세계개발계획, 유엔아동기구 등과의 협력사업까지 연을 잇는 한국 덕에 이들은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에서도 혁혁한 성과를 올리며 체질개선 중으로 돈 버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차원이 다른 한국의 손길은 세계은행은 물론이고 유엔개발계획과 같은 단체들의 찬사 속에 주목을 받으며 1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 총장직을 수행한 앙엘 구리아 사무총장 역시 한국이 보여준 성과는 놀라운 일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한된 금액으로 단독으로 진행한 한국의 성과가 이럴진데 유엔지원금을 위탁하고 운영하게 하면 지금보다도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 아닌가란 의견은 그렇게 나온 것인데요. 한편 일본은 유엔분담금 2위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결국 로비자금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돈값을 더럽게 뜯어내기로 유명합니다.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본해가 대표적인데 공적개발원조 역시 중국 일대일로 버금가게 꿍꿍이와 재이속 챙기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세계 1위 ODA 지원국 일본 ODA의 명함과 이중성은 인도네시아 코토판장 댐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당시 1차 차관 체결 직후부터 인도네시아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설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강행되었고 완공 후 댐의 효과가 없는 것을 비롯해 환경적, 인권적인 피해가 발생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주민들이 ODA 실행의 결과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공여국 일본의 국내법적 그리고 국제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본의 코토판장 ODA 프로젝트의 수립, 집행, 평가 단계 모두가 음흉한 속셈이 깔려 있었습니다. 애초에 일본 법을 붕괴로 침체기에 접어들자 도쿄전력설계의 해외 진출 판로로 실행된 코토판장 댐 프로젝트는 현지 주민들이 오히려 개발 난민으로 전락했는데요. 의견 수렴이나 이주와 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환경 파괴가 된 데다 이익 창출이 실패하면서 원조 공여 3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실패작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게 공적 자금을 맡겨볼까라는 의견에 보글보글거리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역시 일본이 자금을 맞는다는 소리에 같은 반응일 거라 놀라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이 유엔기금을 부정 사용한 것이 드러나 퇴출까지 거론되며 분위기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벼룩도 있다는 낯짝이 없는 것인지 업보 청산도 안 한 채로 감히 상임이사국 자리를 탐하지만 무엇보다 방해자는 일본 그 스스로인 듯합니다. 살 방법을 가르치는 현자국 대한민국은 정진하며 탄탄대로를 걷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